좋은 멘토가 되는 법. 하베스트 대학원, 이성상 선교사. 내가 바라는 지도자가 되려면 나보다 앞서 있어서 본보기가 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부릅니다. 멘토는 현명하고 믿음직스러운 조언자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멘토 없이 자기 혼자만 애쓰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현지인 전도사님과 후배 선교사님으로부터 멘토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멘토를 찾아 더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제게 멘토가 되어달라는 부탁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국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의 선교 경험이 30년 4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날수가 늘어감에 따라 후배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지도자들에게서 멘토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워 하지는 않으셨나요? 1. 먼저 멘토 찾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는 선교사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야고부와 유다는 이 부영님이셨던 예수를 멘토로 삼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 보기로 기가의 순교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삶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선교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멘토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멘토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공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멘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멘토가 될 만한 분을 처한 상황이 비슷한지 너무 유명하고 큰 분이라서 자주 만나 뵙기 어려운 분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으로 멘토를 정하셨다면 멘티로서의 절실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운 멘티가 되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 누가 좋은 멘토인가요? 리더십 분야의 최고권 이재행 존 맥수엘의 15가지 귀중한 성장법칙 중 본보기의 법칙을 소개하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멘토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범이 됩니다. 둘째, 좋은 멘토는 만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좋은 멘토는 검증된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길을 알고 싶으면 되돌아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넷째, 좋은 멘토는 지혜롭습니다. 즉, 전국을 찌르는 몇 마디의 질문으로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하게 합니다. 또한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도록 눈뜨게 해 줍니다. 다섯째, 좋은 멘토는 좋은 친구이자 후원자입니다. 여섯째, 좋은 멘토는 좋은 영향을 주는 코치입니다. 3. 좋은 멘토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멘토를 아끼고 돌보아야 합니다. 멘티의 자세, 행동, 성과를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멘티의 강점을 발휘하여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멘티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멘티의 생활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공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훌륭한 멘토를 두고 멘토를 그대로 따라 살아보십시오. 성공한 선교사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멘토가 없다면 겸손하고 있네 하는 마음으로 멘토를 찾으십시오. 선교사님 자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멘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